저쪽은 힐을 볼게요 힐을 볼게요 힐을 볼게요 힐을 볼 수 있잖아요 뒤에 뒤에 어 맞아 맞아 왔네 그 침대가 오셨네 철턴 내 건데? 아 그래? 아 2명이 들고 있어 아니 근데 괜히는 건가? 그때 완전 개싸움 때 한 번 다 죽여버려가지고 그때 조금 그러셨나봐 저 하트님이 빡쳐서 계속 가자고 하는 거 같아요 그렇겠죠 아마? 나는 몰라가지고 저 할롱베이님은 저랑 친구 이거든요 근데 뭐 언제 같이 했는지 사실 제일 기억도 안날 정도로 오래됐는데 그래요 고백님하고 같이 하기도 전에 몇 번 같이 했던 분이요 근데 친구 경로에서 몇 번 봐서 기억만 하고 있지만 게임 안 한지 기다리고서 아는 분이니까 안 써려고 그랬는데 하트 저분이 이제 나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는 분이니까 이렇게 서주했지만 가족에서 1차씩 쏘는 것 같아요 치기 치기 계속 죽었는데 아까 설명해 보고 잡았잖아요 한 번 저분이 맞죠? 한 번 잡혔으면 그냥 그만 오시면 되는데 계속 오시잖아요 뭔가 좀 더 팀을 완전 다 잡아야 이제 직선이 풀리시려나 봐요 그게 목표인 것 같아요 네 네네네 이제 다시 용자답게 3번 어때요? 뺀다 이거 3번에서 이송 세몬 낸다 이거 3번에서 이송 내 농막이에요 내가 그러고 아 저 그리고 템트로 한 번 들어가서 해야겠네 몹을 잡으면 나오잖아요 예예 몹 잡을 일단 잡으세요 300발 있네 300발 1 2 3 4 5 5 5 5 5 6 5 6 5 5 5 6 6 7 8 10 13 15 15 17 15 15 15 20 20 21 20 21 20 21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어 그래요? 어 맞네요 어? 누가 왔어? 아 그분들이네 네네네 먼저 쏘시려나? 어떻게? 쏠거에요? 저는 털매님이 선택하세요 털매 아쉬운데 아니 안하겠다 안하겠다 왜 안하겠다 아유 으흐흐흐흐흐흐하 아으 뭐 썼어? 그거 뭐 썼어? 왜그래? 목이 짠다? 목이 썼어 진짜 진짜 노후가 안됐어 무리가 썼는데? 느낌도 떴어요 직접 머리위에 맞죠? 저 뒤에 있는 놈을 떴어요 헛 헛인거죠 저놈을 썼어요 저는 쏘고 도망가도 아 저는 약간 좀 그게 있네요 아 약간 얄받아다 패시하는거 같네 네 뒤끝 남겨드네 제가 제일 먼저 죽었어 그래도 제가 나 두번 죽이고 응 백성은 한번 죽고 본전치기는 한거 같은데 그쵸 죽은 횟수까지만 본전은 했지 본전은 맨왕 3명이냐 그래도 나름 또 우리 둘이서 잘하셨어 이렇게 생각하실거에요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동영이서 이용자고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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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